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역력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과장된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하면서 괴담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건 여당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고요. 너무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일본 내에서도 그런데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제기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일본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이 야당 때문이다. 그렇게 한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권에서 맨날 싸우는 거고. 그런데 정작 불안한 건 국민들인데.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 진작부터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 원희룡 전 지사도 제주 도지사 시절에 강력하게 또 항의하면서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 대해서. 그때 화 많이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얘기도 없고 페이스북에도 아무런 말씀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응 미진하다는 지적 나오고 있는데 멀리 떨어진 나라죠. 독일의 외교부 장관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인접국가인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얘기들을 그대로 그냥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죠.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의 근거에서 큰 문제까지는 아니다라고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독일에서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네. 그 G7 회의 때 일본 정부의 일본 정부가 G7 회의 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적인 지지를 얻을 그런 계획이었는데. 독일 외교부 장관이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무산이 됐죠. 독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독일의 경우에 핵발전소 운영을 올해 4월에 모두 종료시켰거든요. 그래서 핵발전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핵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해 충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탈원전의 모델이기도 했었죠. 사실 예전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조가 아예 바뀌어버렸으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 오염수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 이거를 처리수라고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은데요. 다들.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현 정부의 관점이 국민 정서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었다. 그런 방증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해서 현 정부가 저자세다라는 지적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대일정책 기조에 맞물리면서 일본 정부에서 또 처리수라고 쓰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또 기조를 마쳤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본기입니다. 이제는 오염수라고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더 국민들의 반일정서까지 커지고 있는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그런 상황이죠. 그 오염수와 처리수의 차이는 민영화와 선진화 차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어적인 그런 혼란, 양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나저나 일본 측의 주장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던데 우리 정부에서도. 국제원자력기구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인데 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사실 핵발전소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검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기구가 아니고 이 기구의 목적은 핵발전소들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하고 또 활성화를 위해 연구하고 활동하는 기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핵발전소 유지를 하는 입장에서 가치판단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네.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결과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직접 검증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게 그런 맥락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도 iaea의 과학적인 근거 그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정부가 들어가 있는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윤석열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직접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방류에 문제 없다고 하니까 한국 정부가 국민 여러분 문제 없답니다. 그런 지금 상황을 보면 또 그런 모습이 또 노출되기도 하거든요. iaea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일본에 세세하게 따져먹고 필요한 정보들을 끝까지 받아내는 그런 모습. 단순히 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요.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정부에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iaea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봤는데 또 책임은 안 지더라고요. 국제원자력기구가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각국의 책임이다. 이 말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걸 봤는데. 네. 사실 이 국제원자력기구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원자력 카르텔이다. 핵발전 카르텔이다. 그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지 이것은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구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우리는 정부의 혼란이라고 표현을 해보죠. 이런 혼란이 오는 와중에 우리 제주 지역에서 또 소금 사재기 현상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19일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제주시 하나로마트 1도점에 사람들이 천일염 소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지어 늘어섰습니다. 정부는 소금 사재기가 없다고 말했었는데 그 사재기의 전형적인 모습이 제주에서도 확인이 된 겁니다. 한화로마트 1도점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요. 천일염 20kg짜리 280포를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 8시부터 번호표를 배정하고 8시 30분부터 한 명당 한 포를 배정해서 280명에게 판매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일찌감치 다 몰려들었다면서요. 새벽부터. 네. 그렇습니다. 새벽 4시께부터 나온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소금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BTS급 인기네요. 네. 새벽 6시에 소금을 다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 소금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지 않습니까? 현재 당장 이렇게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 품목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소금 사재기 현상이 단순히 소금에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보관할 수 있는 김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그런. 바다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방류 시작 전인데도 벌써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주 하수 어디로 가나입니다. 네. 최근에 두 곳의 하수처리장 증설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제주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드디어 첫 사업을 떴는데요.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난 2016년 제주시 도두동 앞바다 똥물 사태로 일컬어지는 표현되는 도두 하수처리장 포함 및 수질 기준 초과한 오수 방류 문제가 불거진 지 7년여 만입니다. mbc에서 도두 하수처리장 방류 출구를 수중으로 촬영해서 보여주면서 많은 충격을 또 줬었던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건 괴담 아니었죠.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제주도가 이 지경이었느냐 제주 환경이 이 지경이었나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수 방류 사태 후에 한 1년쯤 지난 후인데요. 2017년 10월에 도두동 마을 주민들이 기존 도두 하수처리장 증설계획 전면 백지화 등의 약속을 원희룡 전 지사가 어기고 말을 바꿨다면서 상여 출정식 및 도청 집회를 추진했었습니다. 이 주민들이 제주도는 죽었다면서 원희룡 전 제주시 지사가 있는 제주도청까지 상여를 끌고 갈 계획이었는데요. 기억납니다. 그러자 제주도 관계자가 마을에 찾아와서 설득하고 정말 일족즉발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두동 주민들은 도무지 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상여 출정식을 몰고 갔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쌓인 게 도두동의 주민들은 있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깨지면서 이게 되돌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그 당시 벌어졌던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마을 이장이 주민들이 원체 분통을 터뜨리니까 원희룡 전 지사에게 단순 전화통화로 1대1 전화통화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스피커폰을 통해서 마을 전체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거 참 민망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불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안 가니까 아마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제주도가 못내 받아들였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그렇게 스피커폰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재협의 약속을 통해서 한 뒤에야 상여 출정식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불신을 자초하는 행정 그리고 주민들의 피로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된 사례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월정리에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재개된다.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시 월정리에 위치한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로 인한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주도와 월정리 마을회가 협의를 하면서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 일인데요. 오영훈 제주지사와 그리고 월정리 마을회 김창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오늘 오전 제주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2월에 중단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추진하기로 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월정리 해녀회를 필두로 해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반대운동이 전개된 지 장장 5년 8개월여 만입니다. 네 물론 지금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마을 안에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지금 도정과 마을회가 합의를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 좀 따라가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항상 이런 일 있을 때 말하는 거지만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있었다면 그리고 합의점을 좀 찾아갈 수 있었다면 이런 사회적 비용이 소요가 됐을 건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 인프라가 포화되고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고 또 주민 갈등이 야기되면서 증설공사를 이어가는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화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매립장 처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도민은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관을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일하는 행정을 바라봐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또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